자 그래서 혜원이가 A-5 했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 오늘 A-6 하고 있죠 책 패드 A-6일거에요 그쵸 A-5 한번 더 A-7 아니죠? 선생님 한번 보고 올게 A-5 한번더 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?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이거 안나오고 있어요 어? 화면이 안나오고 있어 지금? 아니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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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-5 아니에요? 어 A-5인데 이거 A-5 맞지 싶은데 아! 아 잘못했구나 A-6일 뿐이야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엉뚱아크 했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? 해트 그쵸 해트 오케이 그래서 1-4-1 H는 크 A는 뭐 중에서 A-A-A-O A A-A-A-A-T T는 합쳐서 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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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는 소리는 뭐였더라? HAT HAT 쓰는 법은 H-A-T 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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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이 친구는 소리는 G는 GOAT 자 여기서 이제 둘 원래대로 하면 넷인데 이거 둘이 뭔소리 둘이 합쳐서 항상 뭔소리를 내요 그래서 요거 둘이 합쳐서 1이야 그 다음에 T는 그래서 G는 뭐 중에 그 G 그죠 그 G 같은 G였죠 그 G 중에서 그 그 다음 O A는 항상 뭐가 된다 음 이게 다 합쳐서 뭐였지? 게이트 게이트? 아닌데 아 GOAT 이게 다 합쳐서 GOAT였으면 O A는 무슨소리내는거 같애 O O 눈치챘네 자 이거 기억해놔 O A는 항상 뭐다 O O 이렇게 생겼네 O O A는 항상 O 소리내요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GOAT 된거에요 O A는 뭐다? O O O A가 항상 O면 이건 뭐가 될까 O poops 바ant 배 알죠 배 알죠 보 니다 보 singular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okay goat okay,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? goat goat 쓰는 법은? g... o... o... o o 된다 그렇습니까? 선생님 자꾸 눈화를 그려놨네 okay,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 소리는? hen hen, 그렇지 hen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 h는 항상 e는 뭐 중에서? e, e, e o 중에서 뭐 됐다? e, e 그렇지, e는 항상 n 합쳐서 hen 그래서 소리 hen h, e, e hen 그렇지, 소리가 뭐였더라? hen e, e 좋아요 o, 좀 긴데 그래도 소리는 뭐죠? in ins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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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insect insect 두개서 잘 듣는다 어, 세개 하나, 두개, 세개, 두개, 하나네요 아, 아따 아이는 뭐중에서? i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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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, E, E 중에서 그렇지 그래야지 INSECT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뭐 중에서? 그렇지 SK 중에서 그래서 INSECT 됐어 INSECT 그 다음에 T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소리가 INSECT 아따 바쁘다 그치 INSECT 편안하게 INSECT 그래 잘했어 맞았어 INSECT 오케이 소리 INSECT 쓰는 법? 그래서 소리가 뭐다? INSECT 그렇지 INS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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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소리 IGLOO 그렇지 셋 둘 하나 그 다음에 O는 소리가 O O A O 네 개나 있 specific O O 1 ONake L 450 J LU E 중에서 중에서 그렇지 그래야지 이글루 될테니까 그 다음에 L은 O은 그렇지 그래서 이글루 벌써 다 했다고? 응 오케이 너 따라서 소리하는거 하는 목소리 하나도 안들리던데 너 다 했다고? 따라서 소리 내는거 했다고? 자 기다리세요 소리는 이글루 그렇지 이글루 오케이 그래서 소리 이글루 쓰는법 그렇지 소리는 뭐였다? 이글루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 쳐 시험 시험 시험부터 치고 체크해 오케이 그렇지 소리보다? 햄 그렇지 그래서 H는 A는 뭐 중에서? 에이 에 에 에 어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그렇지 M은 합쳐서 햄 하염 오케이 그래서 소리? 햄 햄 쓰는법? H A A 그렇죠 소리가 뭐였더라? 햄 하염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 음 껌 껌 그렇지 둘 셋 하나 G는 뭐 중에서? 유 중에서? 그 유는 뭐 중에서? 유 우 어 오 기억 잘한다 유는 뭐? 유 우 어 유 우 어 중에서? 유 어 그렇지 어 엠은? 무 합쳐서? 껌 껌 우리 껌 알죠 껌 그게 이거야 껌 오케이 소리 껌 쓰는 법? G 유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? 껌 껌 재빈이 그거 시험 쳤던 거야? 처음 보는 거야? 처음 보는 거야? 쳤던 거야? 그럼 전본보다 잘 쳐야 될까? 전본보다 못 쳐야 될까? 똑같아야 될까? 똑같아야 될까? 응 그래 자 이 친구 소리는? 게이트 그렇지 게이트 그래서 둘 넷 어 선생님한테 주세요 아이구 아이구 아하 자 여기 N은 원래 3개인데 여기서 소리 안나죠? 왜? 끝에 있는 E니까 오케이 전본보다는 잘한거 같긴 하네 오케이 기다리세요 체크하세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G는 뭐 중에? Q 중에서? Q Q A는 뭐 중에? A A 아 A A A A A A A A 에이 A A 그쵸? 옆까지 소리가 그래서 뭐? 게이 게이 왜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있냐면 얘가 있네요 얘 끝에 오는 이는 소리나지? 네 않고 대신 심심해서 할 일 없으니까 건너 건너 집가서 얘는 안 놀아준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? 얘는 소리가 게이 하나밖에 없어서 소리가 많은데 야 너 이번엔 무슨 소리 낼거야?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갈려주죠? 내 이름은 뭐다? 에이 에이다 그래서 에이가 에이 됐고 티는 항상 참트 합쳐서 게트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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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법 ę executed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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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은 응 응가 아니야 응가 아니고 응이야 그냥 엔케이는 뭐다 엔진은 응 응가 아니고 응 그래서 여기서 아이는 뭐중에 아이, 이, 어 중에서 응, 이 그렇지 그 다음에 엔케이가 뭐 됐다 그래서 합치니까 잉크 잉크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잉크 쓰는 법 엔케이 그렇지 엔케이는 뭐고 응크 엔진은 응 응가 아니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어 이어서 계속하세요 패드 엔케이 엔케이 tem